사랑해요. 한국어 3-2 구경거리가 많다 경치가 아름답다 교통이 편리하다 물건 값이 싸다 맛있는 음식이 많다 방이 깨끗하다 곧 배우 운동선수 프로그램 카페 일찍 늦게 피곤하다 아직 갔다 오다 막국수 국수 별로 수상스키 군항제 벚꽃 축제 아리랑 전통 미술 유명하다 유명하다 사진을 찍다 강 꼭 인터넷 세계 기회 구경거리가 많다 구경거리가 많다 경치가 아름답다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편리하다 맛있는 음식이 많다 맛있는 음식이 많다 방이 깨끗하다 곧 곧 배우 운동선수 교통 프로그램 프로그램 카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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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직 아직 갔다 오다 갔다 오다 맛국수 맛국수 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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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축제 아리랑 전통 미술 유명하다 사진을 찍다 강 꼭 인터넷 세 개 구경거리가 많다 경치가 아름답다 교통이 편리하다 물건 값이 싸다 맛있는 음식이 많다 방이 깨끗하다 곧 배우 운동선수 운동선수 프로그램 카페 일찍 일찍 늦게 피곤하다 아직 간식 갔다 오다 맛국수 국수 숙소 숙소 수상스키 군항제 벚꽃 축제 아리랑 전통 미술 유명 유명하다 유명하다 사진을 찍다 강 강 강 꼭 수상스키 인터넷 세계 김 에서 뱅 숙소 뱅 수상 강 수상 수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